한국의 군사력은 전세계 6위입니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상대로 싸우면 패배하겠지만 상대국가 역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은 60만 명의 군인과 35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재다능하고 장비까지 잘 갖춘 고도로 훈련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죠. 또 전쟁에서 지더라도 상대국가 역시 철저히 망가뜨릴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예비군이 빛을 발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90년대에 일어난 LA폭동입니다. 당시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폭력에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한인들의 모습은 미국 사회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평소 흑인들과 관계가 좋지 못했던 한인들의 거주지는 무참하게 폭력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기에 당시 한인들은 해병대와 전역자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방어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한인각의 주인들은 산탄총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직접 흑인들과 싸우기도 했죠. 옥상에서 총을 들고 총격전하는 모습을 본 폭도들은 결국 알아서 피해갔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인각의 주인들이 사용했던 대부분의 중화기는 장난감 모형총이었고 발사한 탄피 같은 것들을 바닥에 뿌려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기간총 모형을 만들어 옥상에 올려두기도 했죠. 당시에 이를 본 미국 경찰들은 한인들의 발사한과 용기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인 청년단과 해병대 전후회가 꾸린 자경단이 미국 경찰서와 소방서를 지켜주기도 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한인타원에서 활약한 성인 남성들은 군대 경험이 있는 데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자들이 있었기에 큰 활약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요즘 방송가에 유난히 군대 콘텐츠가 많이 쏟아진다는 걸 느끼셨나요? 요즘 들어 군대 이야기가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군알못들도 이러한 콘텐츠에 열광할 정도입니다. 특히나 넷플릭스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DP는 사실적 이야기로 더욱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실제 DP병 출신인 개그맨 윤형빈은 공복무 시절 DP병으로 겪은 경험을 전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렇다면 DP병이나 특수부대 등 시청자들에겐 다소 낯설 수도 있는 소재가 왜 관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 한 방송 관계자는 군대가 사회의 축소판인 점에 집중해 표현하면서 이를 경험하지 못한 여성과 해외 시청자들도 공감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UDT, SSU, 특전사, 707, SDT, 해병대, 수색대 등 총 6개 부대 예비역이 참가한 강철부대 시즌1 또한 큰 인기 속에서 지난 6월 종영했는데요.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벌이는 치열한 경쟁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죠. 예능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을 찍으면서 제작진은 시즌2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철부대 시즌2 역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예비역들의 경쟁을 그린다고 해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강철부대 시즌1이 업로드되면서 큰 호재를 모았습니다. 중국 동영상 사이트인 빌리빌리에서는 강철부대 1회가 중국어로 번역되어 올라왔는데요. 중국인들은 해당 영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이런 프로그램은 꼭 번역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한국군이 잘났다고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얘네 전투력에 대해 큰 의문을 가지게 된다. 밀리터리 덕후지만 이런 프로그램 가져와서 번역하지 않길 바람. 한국군은 게임만 좋아하는 삼류부대일 뿐 우리 해방군이랑 비교하면 쓰레기다. 이런 허풍 떠는 프로그램은 번역할 필요 없다. 내 생각에 이런 프로그램 번역하는 건 에너지 낭비다. 좋아 한국이 또 얼마나 허풍 떠는지 보자 등 비난성 댓글을 남긴 것이죠. 특히 프로그램을 번역해 올리는 해당 번역가를 향한 항의성 댓글이 속출했으며 나아가 강철부대를 중국 사이트에 올린 번역가를 신고하겠다는 네티즌도 등장했습니다. 반면에 중국도 이런 예능 좀 많이 찍었으면 좋겠다. 예능일 뿐 정치적 관점으로 비판할 필요 없어. 1화 전체를 다 보고 나니 민감한 부분도 없고 좋아할 준비돼 있어. 예능을 보는데 보고 싶으면 그냥 보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고한다고 외치는데 다들 마음이 쿠쿠다스임? 이 프로그램 너무 좋다. 하하하하 이 프로그램 정말 좋아. 한국 특수 프로그램 얘네 실력 좀 보는 게 나쁜 거야?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UDT 육준서가 너무 잘생겼다고 말하고 싶다. SDT도 다 너무 귀여워. 지금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수준은 확실히 엄청 높아 등 긍정적인 반응에 보이는 일부 네티즌들도 있었죠. 부장적인 반응과 긍정적 반응으로 갈리는 중국 네티즌과 달리 해외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강철부대에 환호하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 예비역들의 피지컬적 매력에 집중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잘생긴 외모와 강인한 체력 및 정신력을 보여준 출연자들에게 큰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한국 남자 평균 신장과 탄탄한 이목구비가 탈아시아급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놀라워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을 겨냥해 한국은 분명 아시아인이 아닐 것이다. 저들 중에 내 이상형이 절반 이상 되는 건 비밀이다.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매력적이라는 것을 방송을 통해 처음 알았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저 아시아 나라 중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큰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아시아 나라가 아닌 것 같다. 이상하게 한국 남성들은 같은 아시아권 사람들의 평균 체격보다 훨씬 더 큰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 한국만큼은 나 같은 서양인들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등의 칭찬 일색의 댓글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 일본 우리꾼은 과거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고 난 경험담을 풀어놓으면서 같은 아시아 국가일지라도 한국인과 일본인의 외모와 체격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달렸죠. 이때 갑자기 튀어나온 일본의 한 네티즌이 한국군은 특수부대를 포함해 대부분의 최신 전력은 실제 전투를 겪은 적이 없어서 겉보기만 거창할 뿐 실제 전력은 높지 않다. 특수부대의 경우에도 파병을 가긴 하지만 대부분 최정방보다는 후방에서 민생이나 물품 조달 담당에 불가하다는 댓글을 달자 해외 누리꾼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특수부대 전력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이며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라며 두둔해 주었죠. 실제로 미국에서 26년 이상 육군과 해병대를 근무했다는 조 프레딘스라는 미국인은 한국의 특수부대 군인들은 자신이 만난 여러 나라 군인 중 단연코 제일 강한 사람들이라면서 한국 군인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바위처럼 단단하게 한국이라는 조국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군에는 6개의 특수전부대가 있습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와 UDT-SAL 및 SSU 공군 탐색고조 비행전대 및 CCT 해병대 특수수색대 등입니다. 이들은 비정교전을 주도해 단시간 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대체불가 부대인데요. 안되면 대기하라는 부대 구호를 유명한 육군 특정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전부대로 1945년 4월 광복군 독수리 의원들이 미국 첩보부대 OSS와 함께 독수리 작전을 준비한 것이 시초입니다. 38명으로 시작된 특전부대는 1958년 4월 1일 제1전투단이 창설되면서 지금의 특전사로 거듭났죠. 특전사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유인 암살 및 납치, 인질 구출, 주요시설 폭파 등 각종 비정교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베트남 전쟁 당시 적교란과 기습작전 등의 특수작전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시가 아닌 평시엔 무장공비 침투 시 대간첩 작전을 주도합니다. 실제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 각종 대간첩 작전에 투입돼 무장공비들을 사살하는 수운을 세우기도 했죠. 해군의 특수부대는 UDT-SEAL과 SSU가 있습니다. 1955년에 수중폭파대로 시작된 해군 특수전 전대는 1975년 특수전 임무가 추가되면서 UDT-SEAL 부대가 되었는데요. 적 해안에 침투해 수중장애물과 해안포, 레이더 등을 제거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청해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강인한 부대 역량을 전세계에 과시한 바가 있죠. SSU 대원들은 극악의 환경에만 투입되는데 이에 대비해 훈련 내용 중 마스크에 물을 채우고 하루종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군의 특수부대 중 붉은 베레모를 착용하는 공정통제사 CCTV는 가장 먼저 투입돼 가장 마지막이 나온다는 부대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20여 명 정도만 있을 정도의 소수 정예로 한국의 특수부대들 중 가장 적은 인원으로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은 미라클 작전에 투입되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료해 세계적으로 위상을 드러냈죠. 이처럼 한국은 세계 최강의 현역뿐 아니라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희생과 하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